자기야, 나 왔어 자, 재미난 마술쇼 볼 사람 단돈 5천원, 5천원 아, 아이씨, 아이씨,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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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공짜, 개새끼야, 공짜, 공짜, 공짜 저예요 아이고, 손님, 많이 보고 싶었구나 자, 손님, 제가 갑자기 돈이 생기는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이씨, 대답을 하세요 마술하는 사람 김빠지게 진짜, 이씨 아, 예! 눈 씻고 찾아봐도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인다 와, 이씨, 자기 진짜 마술 잘한다, 자기야 나 안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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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미안해, 다시 해, 다시 해봐 자, 다시 한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냉! 자, 제가 이 마술봉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테이블을 치면 갑자기 돈이 생길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씨발넘아 이 새끼 오늘 월급날인데 분명히 비상금 숨겨놨다, 이... 히히히히히 자, 하나, 둘, 셋 하면 돈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어? 돈이 생기는 마술! 월급이 나오는 마술! 월급 내일이야 허! 마트 갔다 올께 에휴 에휴 흠... 미친나무 사실 오늘인데 헤헤 으악! 아아아아아아